형 겁나요? 에이 무슨 소리야 형 시라순이 같은 남자가 겁내면 안 되지 너 아예 안 겁나? 야 그거 겁나? 괜찮냐? 기아가 좁아져요 낭만도시 편집자 10점 몰아보기 우리 저번에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정보를 많이 맞췄던 분이 상균 씨예요 오 저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딸은 베네피트입니다 아 선물 뭘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징 축하 역시 막 퍼스트 클래스 아 이거 아 와 혼자 퍼스트고 막 흘린데 뭘까? 뭐야? 뭘까 뭘까? 낭만머니는 총 2개 제공됩니다 낭만머니 1호 낭만머니 1호는 무제한 충전이 가능합니다 낭만머니 2호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블랙카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형들이랑 뭐 국헌이랑 나눠서 써도 되는 거죠? 혹시 옆에 붙어 있어도 돼요? 어? 옆에 붙어 있어도 돼요? 어... 좀만 떨어져 있어요 너무 단호한 거 아니야? 저흰 믿어요 저흰 믿어요 저희 수속 전까지 좀 하는 거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벌써부터 이렇게 꿀냄새가 이렇게 나는구나 와 가서 뭐 돈 쓸 걱정은 없겠다 상균이 형 형 우리 탑을 살까요 형? 형 저 치실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형 저 이거 할래요 아 근데 뭔가 털리는 느낌이야 2년 만에 떠나는 여행에 설레는 멤버들 와 사람 많다 갑자기 사람 많았어 사람이 많아 아 이렇게 많아? 오랜만에 여행의 설렘으로 북적이는 공항 너무 오랜만이라 긴장되는데? 그니까 했는데 막 뭐 안 된다고 할까봐 길도 다 준비했는데 다 준비했는데? 네 아 상균이 형도 끝났다 오예 들어가자 갑시다 예스 예스 출발 태국행 비행기 답승 완료 아 잘해 이렇게 분쇄 받지 않게 비즈니스를 탔습니다 드디어 태국 도착 얼마 만에 느껴보는 낭만이야 서러웠어 와 이게 대체 얼마만에 느껴보는 온기야? 와 주스도 엄청 많아 와 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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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הוא 배신 헤어워 아 그런데 이거 왠지 침대 거 같아서 지금 두께 뭐 뭔데요 형? 일단 버물리 버물리 아... 형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이거는 위에 두 명. 선크림? 아 기피제, 기피제. 감사합니다. 여기다 넣으세요. 이거는 물티슈. 감사합니다 형. 이건 손수건. 내일부터 땀날 때 손으로 닦으면 피부 안 좋아진 거고. 형, 진짜 감동이야. 형 미쳤다 진짜. 다이소에서. 그냥 보여가지고. 근데 이거 형 생각난 김에가 가장 감동적인 거 알죠? 그러니까. 너무 잘 쓸게요 형. 어? 괜찮은데? 어. 여러분 돈 쓸 준비 되셨습니까? 아 낭만 카드를 게시할 때가 온 건가? 오 맞다. 까먹고 있었던 거야? 저 가방 좀 혹시 들어줄 수 있어요? 어 그럼. 진원이 형이 좀 들어줄. 나 너 이거 너 힘들까 봐 지금 들어주는 거야. 낭만 카드 때문에 들어주는 거 아니다. 아 그런 거 아니죠? 야 얘들 자부심 있다 그랬어. 나는 거친 사람이야. 응. 그래. 난 이 가방은 너 돈 때문에 들어주는 거 아니다. 아 형 그 좀 이렇게 좀 두 손으로 들어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좀 모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 아기 소중하게 이렇게. 이렇게 드니까 편하네. 난 너가 말해서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니까 편해졌네. 나는 너가 부러워. 얘 가방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 저기 이정재 선배님 계셔. 내가 구찌 모델이 될 상인가. 여기? 여기 입니다. 빈 앤 벨럴루카. 대박. 이야. 자, 메뉴가 몇 개야? 보면 와,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되면 고르기가 힘들잖아. 4명이니까 한 7개 시키면 되지 않을까? 4명이서 7개? 아니야, 얘 때문에 한 9개 시켜야 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얘 때문에 한 9개 시켜야 될 수도 있는데 보통 2배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 8개? 7개, 8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7개, 8개 시켜보면 딱 될 것 같은데. 음식의 낭만을 찾으러 온 코리아 푸드파이터 커밍스운 일단 먼저 제가 고른 거. 샐몬, 트러플, 체리아키 맨헤텐, 브렉퍼스트 수나, 차타키, 아보카도 클램초더 숯 뉴욕 스테이크 선생님 먼저 드시죠. 먼저 드셔야 저희가 먹으니까. 아, 그럴까? 알겠어요. 사진 한 번 찍으면. 아, 진짜. 사진 한 번 찍으면. 아, 진짜.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하지만 먹기 전 사진은 국룰이라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 둘. 네. 우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우와. 맛있어요? 제발 먹어줘. 제발 스테이크 같이 먹어줘. 너무 맛있어. 그 정도야? 나 진짜 뉴욕에 온 줄 알았잖아, 나 지금. 뉴욕 아니였어? 야,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히지. 이거 뭐야? 나도 기가 막힌 거 느껴보고 싶다. 와, 피자 뭐야. 와, 맛있다. 음, 맛있다. 우리 앞으로 겪어야 할 낭만들 여기 다 들어있다고 봐가지고. 먹는 것이 곧 낭만. 김균이 형 이제 꼭 쭉 오르다이게. 집어먹는 거야. 먹자 가자. 먹균이 시작됐네. 다이어트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처음 봤어. 진짜. 근데 여기 이거 가방 되게 유명하다더라. 방콕이라 써져 있었네. 저는 음식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명품 보면 그 지역. 네, 맞아요, 맞아요. 발레시아가, 도쿄 이런 것처럼. 네, 맞아요. 이것처럼 디렌델루카, 여기 방콕이야. 그러면 우리 방콕 왔는데 기념품으로. 하나 좀 살까요, 형? 그러면. 네. 가방만 하나씩 살까요? 너무 좋은데. 나 이거 노란색이 계속 갖고 싶었어. 잘 어울리는데요? 나 노란색 너무 갖고 싶은데. 오케이, 노란색 하세요. 오케이, 땡큐. 오케이, 노란색 하세요. 오케이, 땡큐. 상균이 형, 저 이걸로 돌렸거든요. 오케이, 형 통과. 형, 저 이거 할래요. 소이소스 같네. 이거? 조그만하고 괜찮아요. 오, 괜찮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네 개 할까요? 네, 좋아요. 혹시 우리 약간 공용으로 장바구니 쓸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우리. 맞아요? 내가 알기로 상균이 형은 그 정도의 아량은 100%지. 아, 근데 뭔가 털리는 느낌이야. 형, 장바구니. 장바구니 괜찮을까? 상식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우리 쓰기로 했으니까. 와. 여러분 이것은 지금 태풍에 올리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것은 지금 태풍에 올리고 있습니다. 머리에 순간 바뀌었어. 우리 쓰이. 순간 헤어스타일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온 거 알아, 지금 머리? 봐봐.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 약간 최준형 느낌 나는데요? 약간의 상대무사 타임. 나와 디카. 오늘은 태국에 왔어요. 설렌다. 너무 설레니까 음악을 틀어봅시다. 또 여행하면 음악이 빠질 수가 없지요. 음악이 빠질 수가 없지요. 두리한 냄새. 역시 진훈이 뮤지션이야. 또 고속도로니까 이 노래 또 들어줘야 돼. 김장훈. 우리 스토훈 형님. 스토훈. 소리쳐봐. 아 왜요. 아 이거 그거잖아. 버르기야. 여러분 막내가 터뜨렸습니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대모사 엄청 많이 썼어요. 조금만. 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잘한다. 정원. 정원의 정원. 빨리 가. 빨리 가. 아 너무 웃겨. 아빠. 빨리 가세요. 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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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인의 3대 야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제 뭐 좀 먹어볼까. 냄새 미쳤다. 우와. 이거 리얼 타쿠야키인데. 미쳤다. 이거는. 쭈꾸미 아니야? 우와. 우와. 쭈꾸미야키인데 진짜로. 우와 이만해. 쭈꾸미야키야. 쭈꾸미야키. 우와. 너무 맛있겠는데. 역시 시장이라 볼 게 너무 많다. 여기 후아인 시장 이름이 뭐 그런 거야? 여기 사시. 여기. 사이애치. 여기가 사이애치. 여기가 사이애치. 여기 이름 시장 이름이 뭐. 야시 차. 차. 차실라. 차실라. 차실라 진짜. 오. 빛 파이널 포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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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쇼한데 불쇼. 된다 된다. 시작. 진짜 멋있다. 오 마이 갓. 와. 할머니 멋있어. 표정이 안 변해. 우와. 솔직히 한국이었으면은 화석이 형도 올렸어. 아. 멋있다. 바로 올렸어. 와. 땡큐. 땡큐. 코쿵카. 감사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형 이거 모닝글러리. 아 이거요? 네. 모닝글러리. 지금 한 게 모닝글러리였어. 난 뭔지도 모르고 불만 봤네. 아 맛있어. 와. 한국에서 먹던 모닝글러리랑 완전 다르네. 이게 모닝글러리? 별로. 진짜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어. 내가 들어줄게. 아니 쟤 쟤 쟤 이렇게 먹으면 돼요. 뻥 안 치고 맨날 밥에 반찬에 그냥 이거만 먹어도 될 것 같아. 맛있어. 형 제가 알겠죠? 진짜 맛있다. 제가 왜 그렇게 모닝글러리. 아 네가 예수 말한 그거구나. 이번엔 뭘 먹으러 가볼까? 오 맛있겠다. 크레이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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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레이피쉬. 우와. 우와. 이거 몇 킬로 나가요? 잠깐만. 이거 한 2.7kg? 2.7kg. 한 3kg쯤 안 되는 것 같아. 레이저붐 딱 알지. 형 뚫어트리면 우리 여기서 바로 식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까 이제? 버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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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여기 해산물 구워주고 튀겨주고. 이야. 이야. 와. 이야. 엄청나긴 하다 솔직히. 이야 근데 맛있게 생겼다 진짜. 진짜. 엄청 크다. 이야. 도미 아니야 도미? 생선이랑 뭐 이런 거 좀 사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것도 하나 살까? 아 하나 사가도 될 것 같아. 그치? 아 디스 원 투. 이거 살아있어. 크레이피 씨. 살아있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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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살이 꽉 찼네. 저건 무슨 맛일까? 궁금하다. 이거 하나 먹을까?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하나 먹을까? 네. 사우디 컵. 오. 오케이. 원 오리지널.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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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앤, 앤, 앤 투, 앤. 투, 투, 앳. 사장님 손 놀리니 예사롭지 않아. 어. 퍼폴먼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 굿 굿 멋있어 상남자 특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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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되게 계란? 오리지널? 응 액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로이 호떡 느낌이다 호떡 호떡 아로이 컵 아로로이 컵 아 예 호코넬 여기 앉아서요 네 아 이거 봐 미쳤다 와 대박이다 야시장에서 산 먹거리들 추베르 맛있겠다 추베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와 생선 너무 궁금했어요 와 어때 어때? 맛있어? 죽어? 나 기절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그래? 맛있어? 와 녹는데 녹는데? 입에서? 어우 이거 진짜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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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진짜 잘 사봤다 상균형 상균형 갈수록 야생이야 내 생각에 상균형이 부럽다 약간 해병 수색대가면 멧돼지도 잡아올 기술이 내일 많이 먹죠 손님이 오셨나? 오빤스 엄마 도마뱀 졸 야 저 귀여운 걸 어떡해 너는 해주는 거야 난 해줘 어떤 사람들은 서운해할 걸? 너는 해주는 거야 난 해줘 어떤 사람들은 서운해할 걸? 야 괜찮냐? 이쪽 어 다행히 떨어졌어 아 잠깐만 장난이 아니야 왼손 잘해 왼손이 좀 이상해졌거든 아 그래요? 어 야야야야 괜찮아 왼손? 오 예 어 저 진짜 여기 너무 좋아 애치하겠다 애치하겠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지? 네 선거가 안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게 너야 너무 행복해 지금 오 잠자리 형 형 어디 막내 한 번 놀려볼까? 여기 잠자리가 있더라고 형 아까 그거 국헌이 주면 안 돼요? 어떤 거? 아까 형 그거 어 아까 맞다 그거 형 뭐지? 형이 형 국헌이 준다고 국헌이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이거 기피제 아 그 이거 뿌리고 이거 아 이거 기피제 아 그 이거 뿌리고 이거 어 국헌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아 진짜 헤어지고 싶다 남자친구가 다 괜찮다 지금 살짝 직구지만 착한 형들과 쫄고 막내 즐거웠던 저녁 그럼 이제 지금 가지고 올라가시죠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많은 숲속 국헌이 괜찮겠지? 예술 학교 국헌이 응 애썼다 국헌아 애썼어 세상에서 벌레가 찔러셔 바다 저거 벌레 있어, 큰 거. 뭔데? 별로 날아가야 할 것 같아. 너무 짜고. 또 난장판이 같은데? 응? 벌레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응. 저 베개, 베개, 베개. 제가 여기 흰색 베개 사이에 있어. 뭐예요, 형? 매미. 이렇게 낫을까? 아니요. 뻔해? 뻔해 아주. 제발, 제발. 너무 추워지 마. 진짜 너무 추워. 벌레가 뭐라고. 여봄까지 빠지는 게 뭐야? 이게 나한테 정글의 법칙이다. 이런 건지 몰랐는데? 우와! 트리탑 어드벤처파크. 골창한 숲 속에서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곳.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른데? 짚라인 그냥 매달려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진짜 저거. 뭐야 이거? 우와, 루트가 그렇게 돼요? 짚라인이라면서요. 근데 사실 한 시간 반이라는 것부터가 좀 약간. 약간. 이거 막.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고. 뭐 사망 시 저희의 책임은 없습니다만 이런 거 아니에요? 보험도 하나 안 드러나는데. 지나가다 악어의 물려도 뭐 아무런 게 없다. 제가 이제 갈까요? 갈까요? 풀코스. 형, 형이 야전이었죠? 형이 맨 첫 번째로 가실래요? 나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또 야전 출신이 또 다르지 이게. 이런 것도 기가 맹기지 또. 오! 어때요 형, 높아요? 일단은 괜찮아. 와우. 어이, 무섭네. 야! 야! 와, 이제 무섭다. 어서 와. 매운맛은 처음이지? 형 이거 줄 손으로 잡아도 된대요. 아니. 형 겁나요? 엄청 높은데? 형 겁나요? 에이, 무슨 소리야. 형, 시야손이 같은 남자가 겁나면 안 되지. 나 아예 안 겁나? 야, 그거 겁나? 괜찮냐? 시야가 좁아져요. 이 액티비티. 두 손. 오케이. 뒤로? 백. 아니야, 아니야. 형, 일 벌리지 마요. 나 지금 씩껏해서 뒤로 가라고 하시는 줄 알고. 일부러 흔드신다 이제. 어, 잠깐만 이거 무서운데? 왜? 마트 형, 보여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어떡하지? 집라인, 집라인이 쓰잖아. 와, 이거 어떡하지? 우커니, 쫄? 야, 저기. 아, 뭐? 어디 불편해? 고장 난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아니, 어떻게 이거? 아니, 어떻게.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아, 아아아아아아악. 아, 아. 아아아아악. 아니, 어떻게 이거.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쿠크는 아까 보니까 이런 게 한 20개 정도 있었다고. 이런 게 20개가 있다고? 오케이. 레츠 고. 형, 형. 큰일 났다, 이거. 아, 이 분 흔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들 긴장하라고. 아, 이게 보기보다 진짜 무섭구나. 땀이 엄청난다, 이거. 아,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구나. 어, 이거 예능이 아닌데? 아, 형 제발 진짜. 진짜. 형, 저 형 왜 저래. 아, 진짜로 왜 그래. 여기서 그네를 타고 있어. 거기 딛는 거 아닌데. 야, 그거 나 괜찮냐. 또 아이돌은 무슨. 일단 살고 봐야지. 야. 아니, 근데 저 형들은 어떻게 저 신발 저런 것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예비역이잖아. 대한민국 예비역은. 이런 건 나이 무섭지 않다고. 오. 아, 뭐 어렵지 않지 이런 거야. 야, 엉덩이 뭐야. 스쿼트 시작. 아, 잠깐만. 아, 야, 야. 나 조금 싫어 봐. 아, 아. 아, 아. 오, 이거 높네. 아, 높아요 형. 무려 20m나 되는 대망의 짚라인. 와. 거짓말. 오케이, 바이. 바이. 나 저건 못 해. 와, 저건 안 돼. 아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떨어져. 와, 저거 어떡해. 그러니까 저걸 어떡해. 그냥 가자. 모르겠다. 어? 재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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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이 아니야? 오. 오오. 오. 오오. 오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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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저세상 평온함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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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올려! 렉업! 렉업! 와아 잘단다 와 이거 뭐야? 어? 매트 있어 와 잠깐만 아아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와아 아 이건 진짜 싫은데?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떡해 내려가야지 으아아아 어? 뭐야? 설마 빠르게 내려가는거 아니죠? 빠르게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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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정신줄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아아 오케 어! 어! 오케이! 용혁! 거친 남자, where...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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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down, sit down! 그치, 앉으란 뜻이잖아! Ready? No ready! No ready! 오케이, one, two... 칵! 아까 듣던 카페에서 듣던 새소리인데? 오케이! 오케이! 고라니 아니야? 쿠커나 어떡해? 쿠커나 괜찮아? 쿠커나 끝났어 푸쉬 푸쉬! 푸쉬 푸쉬! 아 잠깐만 잠깐만 푸쉬 푸쉬 베이베 푸쉬! 내가 준비할게요 잠깐만 오케이 오 오케이 와 진짜 무서워! 아 잠깐만요 오케이 내가 준비되면 아임 레디 톡 톡 투 유 와버릴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흘릴... 안 흘릴... 안 흘릴... 안 흘릴... 어떡해 머... 고생 많았어 고생했어 상균이와 국헌이의 아침 식사 오늘은 뭘 먹을 예정이야? 저 그 비프 버거 원 비프 버거 비프 버거 그린 치킨 커리 프라이드 라이스 원 앤 시프트 그레이비 노들 투 아이스 아메리카노 앤 코코넛 주스 코코넛 주스 코코넛 주스 아예 차다 낭만 카드 나와주세요 오늘 점심은 낭만 원으로 플렉스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낭만 카드로 자연스럽게 낭만 카드로 그래 너무 속 꼬였어 이미 시킨 거를 환불 시킬 수는 없으니까 기억 맛있게 먹고 아 일단 맛있게 먹고 기억 맛있게 먹고 형들이랑 똑같네 너 그럼요 형 형들 보고 배우는 건데 가서 제가 또 거둘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거둘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를 내가 안 와봤거든요 빨리 먹고 나가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충분한 로딩이 되면 운동하고 오 나왔다 오 오 와 진짜 맛있겠다 오 냄새 미쳤다 우와 와 여긴 특이하게 상추가 상추가 있는데 양배추가 아니라 상추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둘 다 맛있게 먹어 맛있어? 제가 원래 햄버거 안 먹거든요 나도 안 먹어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어? 깜짝 놀랐어 맛있어? 좋아하는 그린 커리 맛 음 그린 커리로 이렇게 딱 볶은 거 볶은 밥 에? 그건 뭐예요? 이게 면인 거 같은데 이거 먹어봐 약간 떡 같기도 하고 맛있지가 싶다 육즙 엄청 흐른다 미쳤다 맛있어 스테이크야 소고기 배티 아 너무 맛있다 웬만하면 수제버거집 해먹어보다 맛있다 그래 상균아 천천히 먹어 난 먹방에서도 성공했을 거예요 그래 혹시 내 눈치 보고 이거 하나만 시킨 거 아니지? 왜냐면 또 해변가 가면은 길거리 음식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응 그래서 더 먹으려고 누구도 평소에 버거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나 지금 진짜 화났어 나 지금 진짜 화났어 그래 삼초번이야 간에 티슈 문카 문카 먹었어요? 먹었어요? 햄버거가 있었는데 없습니다 왜 안 해 갔다 온 사이에 그걸 먹었어? 아니 그거 그냥 그거 새로 시켜도 될 텐데 낭만 카드로 돈도 받는 사람이 아니야 아껴야 돼 배부르다 그냥 쓸고 간 자리 응 와 어우 쿠쿤캅 와 태국에서 먹었던 것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네 땜목반 역시 땜목반 해변에서 먹는 식사라니 낭만 그 잡채 어 맛있다 아 아 아 오 망고밥 서비스 까 아 백족 에이 아 아이고 선실주셨어 망고밥인데 원래 밥을 안 먹는데 이제 이거 주셨는데 성희를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오우 맛있겠다 근데 오우 진짜 맛있네 야 원래 밥 안 먹는데 파라다이스가 파라다이스 형들이 카톡을 보냈는데 진훈이 형은 지금 망고밥에다가 뭐야 이거 부침개야? 아 이거 개 같은데 잠깐만 근데 여기 우리 근처인 거 같지 않아? 설마 아니 봐봐 바닷가가 똑같아 저기 촬영 중인 거 아니겠지? 어? 어? 저 바지 뭐야? 진훈이 형 아니야? 저 바지 진훈이 형 아닌가? 이것은 우연 없는 우연티? 맞지? 맞지? 맞네 봐봐 아니 바닷가가 똑같더라고 똑같네 일단은 야 너네 파인 언제 왔어? 사티 컷 서로 컨셉이 달라 야 언제 갔어 너네? 태국에? 아 저기 방금 와서 여기 왜 있어요 형? 아 난 언제 한참 됐어 아니 아니 나는 여기서 카메라가 있길래 우와 저기 무슨 촬영하나 보다 누구 누구지? 하는데 너네 그렇게 앉아있더라고 어 나는 너가 오 저 바지 그러니까 이거 바지가 내가 그때 본 바지야 기억해가지고 진짜로 아 지금 노을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냥 여기만 뛰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철만은 달리고 싶다 2기 Back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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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빠르게 뛰지 말고 네 해변을 느끼자 느끼십시다 모래바치 힘든데? 5분만에? 안 더운데? 바람 많이 불어서? 그러니까 바람은 많이 부는데 습도 때문에 이게 내 몸길이 부딪히는 것도 싫다 50m 전력 질주 오케이 준비 시작! 왜 이렇게 빨라 저 사람? 낭만 도시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또ن